V.I.T. 추희 군 이번 그 엄마의 노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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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기분이 좀 약간.. 어휴.. 어휴.. 어유.. 아휴.. 죄송합니다 그러니까.. 제시의 이상형은 누구? 연예인으로 집어넣어서 얘기해주세요. 하정우? 아! 하정우 오빠 얘기 너무 많이 했나봐. 오케이 이제 바꿀 거예요. 내가 좀 약간 요새 와 멋있다. 뭐 누구지? 멋있다. 라는 사람이 있는데. 어떤 사람? BTS 중의 한 명. 오! 그냥 말하면 안 돼, 안 돼. 윤궁, 나 팬들한테 혼나. 이 사람 진짜 요새 좀 뭔가 남자다워졌고. 정국! 어떻게 알았어? 이상형은 아니고요. 아 이 친구가 뭔가 남자다워지고 예전에 제가 BTS랑 광고를 찍었어요. 그때 당시에는 되게 애기였어요. 그쵸? 저도 그때도 애기였고. 근데 이제 막 남자가 됐어. 근데 얼굴이 약간 멋이 남자다워. 아 그만하네. 아 그만하네. 애기야 알겠어요? 아 그만하네. Gwet을 Awest를 꼭 부르고 싶다면 누구랑 부르고 싶어요? 외국은 numer просто. 그리고 한국은? 정국. 아니. 정국 그 분은.. 지금 너무너무.. 그러니까 정말 리얼리스틱하게 생각을 해야지 나는 동공